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들 어떤 생각들과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각자만의 방식으로 각자의 연말을 맞이하는 지금 반갑습니다 지아기의 야반도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이제 진짜 연말이 왔어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도 거의 연말을 몇 시간 앞두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를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진짜 연말 진짜 연말이에요 뭐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또 뭐 어디서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 뭐 누구는 뭐 어디 가서 예전에는 그런 그 보신각 시청에서 모여서 종각인가? 하여튼 거기 모여서 종치는 거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나? 그 종도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뭐 종각이라든가 연말에 뭐 명동을 간다든가 뭐 그런 게 되게 정말 하고 싶은 약간 거의 버킷리스트 정도로 있을 정도로 되게 약간 꿈 같은 일이었는데 반면에 요즘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아예 그런 모임들이 다 이제 거의 사라져버려서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냥 집에서 조출하게 가족들하고 내지는 뭐 그냥 뭐 연인들하고 이렇게 보내는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하는지 아 해도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그냥 뭐 저쪽 동해쪽 가서 해돋이 보고 아 이게 해돋이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21살인가? 그때 이제 해돋이를 보려고 그게 뭐 새해 첫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해돋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이제 밤기차를 타서 뭐 한 뭐 한 5시? 그쯤 이제 4시 반인가 5시인가 떨어지는 정동진역에 오는 그런 기차를 탄 거예요 혼자서 갑자기 그냥 그때가 약간 여름 여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춥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뭐 바람막이 정도 하나 입는 정도의 날씨 그리고 그때 이제 한때 그때 당시 이제 소지섭씨 소지섭님의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해서 그 헤어밴드 있잖아요 그 헤어밴드가 되게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헤어밴드를 사가지고 머리에 헤어밴드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주머니에 이제 가방 대신 힙색을 찼나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카메라가 휴대폰이 카메라가 막 이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어서 디카 디지털 카메라를 제가 가져가서 혼자 이렇게 이렇게 벽에다 세워놓고 혼자 사진 찍고 왔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얘기하려는 건 이게 아니고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아 그게 정동진이 아니었나? 아 정동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해가 해돋이는 안 보이고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거긴 해가 올라오는 데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아 그럼 정동진이 아니었나? 정동진에서 해가 뜨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갑자기 막 뭔지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정동진은 맞고 아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기억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고1 때 이제 수능 날이었어요 3학년들은 이제 수능을 보고 고1 때 저는 친구들하고 그 수능 날 원래 다 쉬잖아요 1, 2학년들은 그래서 뭐지? 영정도인가? 서해 쪽을 간 거예요 서해를 가서 해돋이를 보려고 애들끼리 서해를 갔는데 서해는 해가 안 뜨잖아요 그래서 그냥 날이 밝은 거를 보고 아 우린 날 밝은 걸 봤다 막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네 이렇게 간단한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의 이 조잡한 기억력 때문에 말이 이상하게 됐네요 네 어쨌든 다들 뭐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 이 라디오라는 게 약간 그 어떤 메시지나 편지나 이런 걸로 주고받는 그 또 소통하는 매력이 되게 큰 건데 이렇게 혼자서 녹음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좀 많이 지금 얘기가 허둥지둥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 그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지금 불꽃놀이를 보러 갔다고 뭐 상암 그쪽에 갔다고 하는데 불꽃놀이가 하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연말이니까 뭐 어딘가에서 12시 땡 치면은 불꽃놀이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태어나서 그런 불꽃놀이 그냥 뭐 3천원짜리 폭죽 사서 터뜨리는 거 말고요 진짜 불꽃놀이라 하는 거를 한 두 번 봤는데 그게 두 번 다 여의도 불꽃축제였어요 왜 그 가을에 그 배 위에서 막 한 30분 동안 계속 터뜨리잖아요 세계 불꽃축제 하면서 이제 두 번 정도 20대 초반 한 20살 때인가 그때 갔었는데 아주 재미는 있었죠 화려했죠 살면서 한 번은 좀 실제로 봐볼만 해요 중간중간 진짜 무슨 무슨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버드나무처럼 막 부왕 터져서 밑으로 부왕 내려오는 엄청 큰 거를 몇 번 터뜨려요 그게 진짜 장관이에요 진짜로 뭔가 이렇게 뻑 한 다음에 갑자기 아 갑자기 뭐가 팍 비처럼 팍 제 시야를 꽉 채운 게 내려오는데 소리가 뒤늦게 땅 터지고 뭐 하여튼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지인분은 지금 아마 이스라엘에 있을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연초도 하고 아마 1월 초에 아마 서울로 들어올 텐데 그분은 이제 제 친한 형이자 이제 작가님이요 작가 형인데 네 그 오늘의 주제가 1번이 진짜 연말이고 2번이 생선 김동영 3번이 새해 다짐인데 바로 이어서 주제 2번 생선 김동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어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유튜브 라디오를 하게 되면서 그 형이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작업을 하러 갔어요 책 쓰는 작가 형인데 멀리 있는 그 형한테 뭐 카톡 이런 거 보내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렇다고 약간 손편지를 쓰자니 약간 남자끼리 조금 그게 좀 좀 그랬고 해서 아 언제 한번 그 형을 메인으로 한 라디오를 녹음해서 그 형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번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겸사겸사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 형을 만나건 제가 예전에 라디오를 할 때 그 형을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 제가 아마 게스트로 갔나 뭐였지 하여튼 그 형과 같은 라디오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게스트로 왔었는지 그때 그 형이 작가였는지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거의 한 10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그 형이 약간 뿔테 안경 같은 걸 쓰고 되게 멋있었어요 까만색 드레스한 슈트 세미 청바지를 입었나 하여튼 근데 위에는 자켓을 입었나 되게 그렇게 멋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멋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그런 약간의 아저씨스러움이 조금 있지만 어쨌든 아주 멋진 그런 작가형이에요 그래서 그 형과 뭐 최근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도 종종 만나서 얘기도 하고 홍대에서 주로 만났거든요 홍대 자주 가는 카페 가서도 놀기도 하고 뭐 딱히 크게 하는 건 없지만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시간 보내는 게 되게 편한 사람이에요 아마 저한테도 편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되게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 근데 저도 약간 저만의 개성이 좀 있는 편이고 그 형도 아마 그 형만의 개성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좋더라고요 개성이 근데 그 형은 개성이 있으면서도 아마 글을 쓰는 작가라 그런지 좀 타인의 이야기를 되게 객관적으로 좀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그런 배려랄까 그런 감성이 좀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형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동영이 형 잘 지내고 있죠 저는 사실 이름을 이렇게 막 부르면서 부르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냥 생선형이라고 기억이 있고 그냥 같이 있었던 형형만 했지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어쨌든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가까이 있을 때는 서울에 같이 살 때는 그냥 뭐 거기 있나 보다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잘 별일은 없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시는지 아 그리고 이스라엘 제가 물어봤어요 어 형 혹시 이스라엘은 크리스마스나 겨울은 어때요 추워요 더워요 그러니까 어 그냥 반팔 입고 다니는데 바람막이 정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중에 한 명 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형처럼 그 나이가 됐을 때 저렇게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자유롭지만 저는 사실 되게 겁도 많고 걱정도 좀 많고 그런 스타일인데 물론 누구나 다 있겠죠 그런 걱정과 근심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발걸음을 옮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하여튼 잘 어 작업 잘 하고 서울 오면 한번 봐요 형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새해 다짐 네 아 사실 새해 다짐 같은 거 너무 궁금해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면 뭐 물 한 잔 먹고 뭐 세수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일 시작하거나 뭐 학교 가거나 그랬는데 혹시 나만 모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네 뭐 하여튼 근데 보니까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어쨌든 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새해에는 어떤 다짐을 할까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조금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찌약이의 야반도주를 많이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왠지 이걸 보는 사람들은 댓글조차 쓰기 쑥스러워하고 낯간지러워하는 분들이 아닐까 저도 그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아마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이걸 볼 거고 그렇다면 나의 성향처럼 이런 거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을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마 또 댓글이 없고 저는 소식을 알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저 혼자 상상할 수 있어요 네 저 상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은 새해 다짐 중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운동하기 늦잠 자지 않기 생활계획표 그대로 실천해 보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꼭 챙겨 먹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동생 때리지 않기 하루에 한 번 꼭 이빨 닦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필요한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새해 다짐을 거의 저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새해 다짐해봤자 작심 3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잘 안 지켜지고 다만 이제 생각들은 하죠 아 나는 이렇게 올해는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소망들이 있었으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크게 다짐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 편이어서 그래도 한 가지 뭐 좀 즉석에서라도 한 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 새해에는 제가 집을 좀 깨끗하게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좀 되게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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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는 약간 게으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게 말하면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더 어떤 더 좋은 솔루션들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실행에 옮기지 않고 계속 미루는 그게 있는데 약간 변명 같이 들리죠 네 근데 진짜예요 네 그런 게 있어서 미뤘는데 올해는 그런 거 미루지 않고 이 생각이 많은 게 별로 좋은 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별로 없이 그냥 그 즉시 바로 하고 좀 해봐야겠다 저도 좀 즉흥적이고 좀 바로 꽂히면 바로바로 하는 편인데 이런 일 같은 거나 청소 같은 거나 설거지 같은 거나 빨래 같은 거 엄청 좀 미루는 편이에요 모아서 하고 그래서 요즘에 습관을 다시 드리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청소기를 잡는다 청소기를 잡는다 에요 청소기를 잡으면 일단 청소기를 돌리고 싶잖아요 돌리면 뭐 이것저것 뭐 땅바닥을 보니까 먼지들이 보이고 먼지들이 보이면 빨아들이고 싶고 네 그래서 저의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청소기를 잡는다 그리고 물 한 잔 먹으러 간다 물 먹으러 갈 때도 청소기를 먼저 잡고 먹어요 물 먼저 먹으면 일단 앉거든요 앉으면 다시 청소기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어나면 청소기를 잡고 물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앉고 앉아서 청소기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잖아요 가지고 갑니다 청소기 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스스로의 어떤 변화를 주려고 저 스스로의 어떤 변화를 주려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고 마지막 클로징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시끌벅적하던 밤이 지나가고 고즈넉한 깊은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 생각을 하다가 어느덧 잠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하루가 밝아올 겁니다 푹 주무시고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